안녕하십니까 문인화가 허석헌입니다. 댄잎을 묘사하는 데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댄잎의 방향이 아래로 향하는 수엽과 위쪽으로 올려다보는 악념이 있습니다. 수엽은 위에서 아래쪽을 드리워진 잎들 이렇게 그려나가는 것을 위에서 아래쪽을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그리는 방식을 수엽법이라고 합니다. 수 드리울 수 잎이 쓰여져 있는 드리워져 있는 형태로 그리는 것을 수엽법이라고 합니다. 아래쪽을 아래쪽으로 올려다보는 잎입니다. 고기의 꼬리 형태 모양을 만들면서 여러개를 이렇게 붙여가면서 그려나가는 것을 위로 위쪽으로 향하게 이렇게 붙여 나가는 방법을 합니다. 악념 악념 이라고 합니다. 악념 악념 우러럴악 악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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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댄잎을 구성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을 구성하여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댄잎의 방향이 위쪽을 향해서 그려진 악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금 옅은 먹으로 가지를 그리고 가지 끝에다가 잎을 붙여 나갑니다. 이 필로 고기 꼬리모양의 잎을 붙여 나가는 형태 이것은 고기어 어미 형이라고 합니다. 고기 꼬리 형태. 이 형태는 왼쪽 오른쪽을 순수 없이 먼저 그려주면 됩니다. 이것을 먼저 그렸으면 다음에 이쪽으로 붙일 수도 있고 여기서 그리면 이런식으로 붙여 나올 수도 있고 고기 꼬리 형태로 붙여 나가는 모양을 어미 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세잎을 붙이는데 그 다음에 검봉어 꼬리 모양처럼 붙여 나가는 것을 검음이라고 합니다. 검봉어는 검음입니다. 금붕어 꼬리 형태 꼬리 고기 꼬리 형태를 반복해서 고기 꼬리를 버리고 다시 고기 꼬리를 교차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고기 꼬리를 교차를 시켜서 만들어 나가는 것을 교음이라고 합니다. 고기 꼬리를 교차를 시켜서 교음이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고기 꼬리 어미형과 검 어미형을 중척하여 잎을 구성해 나가면 악력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위치에 적절하게 붙여 나가면서 그려 나가는 방법입니다. 고기 꼬리 꼬리가 너무 좋대요. 감사합니다.